안녕하세요 세미꿀농입니다. 오늘은 세미꿀농에서 딸기 육모상태 육모하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세미꿀농에 잠시 한번 볼게요 세미꿀농에 잠시 한번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넛넛을 꼽아 삶을 한쪽까지 자연 후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 겨울을 5도 이하에서 1000시간 이상 되어야만 강한 모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